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일을 겪게 되면 많은 주변을 걸러낸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런 거지같은 한번 봅시다 제목 자기는 귀신이 너무 무섭다면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 정말 끝까지 안 찾아온 남친놈 대답해라 니가 정녕 사람 새끼냐 원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안왔던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3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열흘 전에 교통사고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신호위반 차량에 치셨어요 아빠는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3살 위 오빠랑 강아지 2마리가 전부예요 심지어 오빠는 군대를 늦게 가서 아직 군인입니다 물론 저녁까지 두어달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참고로 이 사연은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절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정신이지만 어찌어찌 겨우 오빠랑 같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그래요 계속 억장이 뒤집히고 속이 울렁거리며 이젠 영혼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빠랑 저 둘만 덩그러니 던져진 그런 공포감 그래도 뭐 오빠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라도 해야 될지 근데 지금은 그런 오빠조차도 옆에 없고 무대 복귀했거든요 텅 비어버린 이 집에 저랑 강아지들만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공허하고 무섭고 외롭고 서럽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오빠랑 저 다음으로 이뻐하던 저 두 녀석은 강아지들 엄마가 얼른 집에 들어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지금도 현관 위에 앞에서 오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혹시 얘들도 뭔가를 느끼는 걸까요? 여하튼 진짜 너무 외롭고 무섭고 눈물만 나고 힘들었는데 이런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친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데 나랑 5년이나 만난 이 남친은 저희 엄마 장례 3일 내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자기는 귀신들이 무섭대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무서운 건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냥 겨우 그 정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다른 말로 막 빙빙 돌렸는데 나중엔 귀신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진짜 너무 규지 같아가지고 지금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언은 얻어야 하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나이는 24살이고 저보다 딱 한 살 많아요 근데 빠른 년생이라 전문대 졸업 후에 지금 현재 취준생 그리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PC방 주말 야간 알바고요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야간 영업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면서 귀신들이 무섭다고 끝내 안 온 거예요 이 미친놈이 아니 내 남친인 걸 떠나서 평소 우리 엄마가 아들 아들 이러면서 지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정녕 사람 새끼가 맞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저희 엄마랑도 되게 친했어요 비록 3일 내내 저랑 같이 있어줄 순 없다 치더라도 이랬던 엄마를 봐서 얼굴은 보여야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섭고 외롭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아직 우리 오빠 도착하려면 몇 시간은 더 걸린다고 제발 부탁이야 좀 와줘 등등등 이렇게 막 울며 불며 계속 전화하고 톡 보내고 문자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나중엔 하다하다 인스타 패매까지 정말 죽어라 싹싹 빌면서 보냈는데 말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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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어? 어? 이랬으면서 끝끝내 안 왔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요 오빠랑 제가 아빠 없이 크는 거 남들 보기에 흠이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늘 조심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어찌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어? 먹이고 입히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식당에 모텔에 마트 등등등 물불 안 가리고 일만 해서 그 흔한 친구도 별로 없던 분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편인데 이렇듯 가까운 지인들도 별로 없으니까 빈손은 너무나 공허했고 또 이런 모습이 정말 슬프고 마음 아팠어요 엄마 마지막인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저랑 가까운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우리 오빠 친구들 몇 명 또 삼촌이랑 이모들 사촌들 아 또 있네요 제가 알바하는 곳 사장님까지 이렇게들 와주셨는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싶었고 물론 다들 위로랑 포옹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근데요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저는요 남친이길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온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바보처럼 막 울면서 빌기만 했는데 나중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야 니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너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우리 엄마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아니고 세상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국에 여친 엄마 장례식은 가기가 힘들지 그리고 나는 장례식 자체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고등 때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다니까 이러길래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왜 뭐가 무서운데 했더니 자기 어릴 때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귀신이 붙었댔나? 뭐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엄마랑 같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뭐 빙이 그런 걸 말하나 봅니다 근데요 저요 이거 5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요 아니 미친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설령 진짜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반대였다면 즉 남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면 저는요 알바든 학교든 다 제끼고 달려가서 빈소를 찍혔을 거예요 절대 민말 아니고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친이고 남친이니까 여하튼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열흘이 지났는데 남친은 그 뒤로 계속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꽁꽁아 옆에 못 잊어줬어 옆에 못 잊어줬어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사과를 하는데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고 당연히 꼴도 보기 싫고 헤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옳은 거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너무 무섭고 외롭고 거기에 오빠도 없어서 그런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싹싹 빌며 이제라도 안아주겠다는 이 개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잠들 때까지 곁을 계속 지켜주다가 잠이 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냥 저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그지 같아요 제 자신도 진짜 병신같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근데 또 무섭고 외로운 건 극복이 안 되고 이틀 전부터 다시 알바를 갔거든요 오빠도 없는데 제가 알바를 해야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 또 엄마 앞으로 나올 카드값도 제가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찌어찌 알바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남친이 먼저 와가지고 강아지들 산책도 시켜놓고 밥도 주고 패드도 깔아놓고 그런 뒤에 제가 먹을 저녁밥도 미리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조차도 이제 다 가식같고 부질이 없어요 물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못 놓고 있는 제가 제일 등신이지만 둘 다 아직 어린 나이라서 화려한 건 없었지만 그 대신 꽁냥꽁냥 이쁘고 행복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이런 행동들 이제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게 해요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요 여기서 헤어지면 그땐 정말로 나 혼자만 남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미친 생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우리 오빠가 전역을 하고 집에 올 때까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헤어지자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 정말 미친 것 같죠 아무리 잘해줬고 또 지금 잘해준다고 해도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딴 사람도 아닌 여친 엄마 장례식도 안 찾아온 인간인데 이 멍청한 년한테 강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댓글 1번 뭐 사귄지 아직 몇 달 안 됐고 쓴이 엄마를 본 적도 없으며 일이 오지게 바쁜데다가 몸도 굉장히 아픈데 코로나까지 너무 극심해서 못 갔다 정도면 또 모를까 백수라 시간도 많고 평소 아들 아들 했던 분인데 이야 정말 사람 새끼가 많나 싶네요 2번 이 자식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기 배우자 상에도 귀신 붓는다고 상주도 안 할 인간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아니 오빠 전역하고 오면 그때 버리세요 그 정도는 이용을 해도 됩니다 예 복수해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 정리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남자 분명 폐급이니까 그 어떤 미련도 가지면 안되고 보니까 나중에 쓴이가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를 놈이에요 저런 놈은 그냥 쓴이 인생에서 썩은 걸린돌일 뿐입니다 3번 지금 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위로도 필요하고 기댈 곳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저 남자는 안되요 뭐? 귀신이 붙어? 아니 붙으면 어때? 그냥 떼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일단 그지같은 핑계를 대? 쓴이 힘내세요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아시겠죠? 정말 고생 많았어요 4번 와 미친 야 진짜 귀신들 입은 상상도 못했다 5번 쓰니 힘내요 그냥 어머니가 그러니까 당신 떠나시기 전에 이쁜 딸내미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그지같은 쓰레기 인성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딸이 저런 놈 버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시겠죠? 저 자식은요 언젠간 반드시 귀신 붙어가지고 죽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마음 굳게 먹어야 돼요 6번 인성 진짜 미친 것 같다 6년 3월 5년이죠 개 허무하구만 많이 허무하고 또 힘들겠지 하지만 그래도 이걸 어? 안게 어디야 어? 시간 좀 많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 힘내요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서 내가 다 안아주고 싶네 헐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저놈은 진짜 죽어도 아니거든 뭐 지금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든 빌든 석고대제를 하든 어쨌든 반드시 꼭 정리해라 아시겠죠? 7번 강하게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하게 했어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 년아 이건 뭐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계속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려고만 하면 니 남은 인생은 어쩌려고 그래? 세상은 말이지 그렇게 향기가 나고 아름답지가 않아 시궁창이라고 특히 너는 내가 봤을 때 남들이 이용하고 빼먹기 딱 좋은 애야 많이 힘들 거라는 거 나도 안다 알지만 정신 차리고 마음도 독하게 먹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오빠 나오면 둘이 합심해가지고 잘 이겨보라고 8번 저도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말입니다 큰일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러진 사람도 많았고 또 반대로 원래는 서먹했지만 이 일로 인해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자식은 반드시 걸러야 돼요 짐승이니까 아시겠습니까? 9번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귀신들 달라붙는다고 자기 직장 상사가 상을 당해도 안 간다면 그렇다면 인정! 쓰니 내 인정이 생각하세요 너는 이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니 안 가겠냐고 지가 10번 저기였으니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카드값 있죠 한정 상속하면 굳이 갚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많이 슬프고 힘들텐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겨우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도 어쨌든 남친은 꼭 버리세요 11번 아니 그래 그래요 뭐 저런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라면 나중에 보리인 부모가 죽었을 때도 상주를 못한다는 소리인데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존중 받아야 할 컴플렉스 같은 게 아니고 병원을 다니든 아니면 무당집을 찾아가서든 반드시 꼭 고쳤어야 한다고 봐요 아니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고 장례식장 앞에 와가지고 막 갈팡질빵 주저주저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정말로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절대 못 오겠다 그러면 사정설명하고 앞에 와가지고 내가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것도 아니면 소금을 챙겨가든가 이게 핑계라고 진짜라 해도 그래요 정림이 뚝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쓰니 힘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 ... 감사합니다.